주말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된 뉴스가 도배를 했습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TV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미선물이 마이너스 3%까지 빠지는 낫사 그런 공포스러운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됐는데 그래도 국내 증시는 오늘 시작을 하고 나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08%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6%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현재 또 긴급회담을 통해서 이 사태를 한번 다시 좋게 좀 넘겨보자. 그래서 긴급회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에 나왔는데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향점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 회담이 그렇게 기대가 안 된다라고까지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방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미국과도 군사적인 이런 조약을 맺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지만 직접적으로 군대 개입은 지금 현재 못하는 상황이고 다만 현재 다양한 부분으로 지금 군사물자나 이런 거를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문제, 핵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바꿔 말하면 정말 그만큼 초조하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상황 종료를 시키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그리고 집에서 쓰고 있는 칼이나 이런 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저항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민간인을 쉽게 죽이지 못하죠. 국제사회의 비난이 정말 심하다.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통해서 뒤늦게 받아 봤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런 전쟁에 대한 폐해가 실시간으로 SNS에 공유가 되다 보니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서방 국가, 그러니까 미국을 위시해서 서방 국가가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주말에 나왔던 바로 스위프트 제재를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재 중에 가장 강한 제재를 이번에 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예를 들어 차나 스마트폰을 수출을 해도 그거를 루브라로 받아서 아니면 달러로 받아서 원화로 바꿔야 우리 만약에 삼성전자라고 치면 그게 이제 수익인 건데 그걸 아예 그거 자체를 못해버리는 거죠. 반대로 이제 러시아 기업 안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도 수입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한번 그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뽑은 오늘장 한마디는 바로 러시아 제재 반사 수혜주를 찾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뭐 종목들이야 뭐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이즈바이오 곡물 그리고 기존 종목 대하네온 한국홀마홀딩스 리오프닝 그리고 빅텍 스페코 이렇게 또 오늘 좀 리뷰로 한번 넣어봤고요. 자 그러면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뽑을 종목은 바로 현재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4,990원에서 티플렉스라는 종목을 러시아 제재 관련주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다. 이게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에 제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 제재가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우리가 이제 전쟁 끝난다라고 해도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제 군인과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방 제재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재 원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수출길이 모두 막혔다. 왜냐하면 받아서 이걸 달러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수입이 수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초강력 제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어떤 그 종목이 수혜를 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선은 그 이제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약간 이제 방산 그러니까 중국의 규제 수혜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레스 본강을 받아가지고 이 부품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제재에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또 솔직히 조금 테마주죠. 조금 테마주고 이제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 유니온이나 그다음에 이제 유니온 머트리얼 이런 종목들이 이제 히토리오 관련해서 원래 이제 조금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티플렉스만 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얘가 좀 대장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차트를 보면은 자 여기 볼게요. 자 지금 이제 그 11월 달에 매몰대가 좀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 돌파하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신고가 가는 추가급 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안정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고점 돌파를 위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그 니켈 니켈 가격이 상승하면 스텐레스 판매 가격 인상 수요 증가 뭐 다 지금 현재 그 배터리에도 이 니켈 그리고 전기차에도 당연히 니켈이 필요한데 이 러시아에서 사실상 수출이 아예 원천적으로 막히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이 완전히 막히는데 수요는 넘쳐난다. 그러면 당연히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티플렉스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티플렉스 그래서 러시아 제재 수혜주로 한번 반사이 관련주로 오늘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목에 이 종목 소개해 주시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장기할 거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아직 미국이나 서방이 러시아에 제재를 하지 않고 남겨둔 게 하나 있어요. 금융 부분은 이제 스위프트 제재라고 해서 은행 간 결제와 대체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에너지와 관련된 원자재와 관련된 수출입에 관련돼서는 아직 규제 상황이 없는데 곧 나올까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아마도 이 종목은 관련 종목이라서 그 뉴스가 나오면 오늘 원전처럼 움직이 않을까 싶은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네. 우선은 그 스위프트 제재 자체가 저는 그 결국은 사실 그 스위프트 제재 아래 원자재 제재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루브라를 러시아 루브라를 달러로 못 바꾸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최강대국인 이유가 모든 그 기축통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국은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원자재나 그 다음에 뭐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이거를 수출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결제 달러로 결제해서 루브라로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쓰게 막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에 나온 이 스위프트 제재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초강력 제재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 이제 밑에 원자재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서방국가가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제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열받았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개인만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에 핵폭탄을 날렸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이슈로 인해서 저는 원자재 관련주는 추가적으로 더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5,2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